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능지구과학천문가 오지효주입니다. 자, 2024년 6월 4일에 치러진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구과학원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문항 해설에 앞서서 총평부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학습방향 잡아 드린 다음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평가원 모의고사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고생 더 하셔야 됩니다. 힘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점수를 잘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대, 예상보다 점수가 좀 덜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슬퍼하고 좌절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수 잘 받으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지만 제대로 알고 풀어서 맞은 건지에 대한 점검,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진짜 제대로 풀어서 맞춰냈다. 잘하고 계신 거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부더니도 더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이 말씀 먼저 드린 다음에 총평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지난 2024학년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렀던 수험생들이 수능시험 현장에서 느꼈던 난이도랑 지금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른 여러분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왜냐면 아직 시기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기는 그렇죠. 수능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모든 수험생들의 학습량이 충분치는 않은 시점이긴 해요. 물론 그중에서도 아주 출중한 실력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거 문제 너무 어려웠던 거 아니야? 예전 기출문제 풀 땐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와 이거 시험지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남다른 노력으로 개념학습 빠삭하게 했고 만족하지 않고 자료해석을 하는 연습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문제풀이도 열심히 많은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적용되는 과정, 단계적인 사고가 진행되는 과정,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계산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연습, 훈련을 했던 분들이라면 이 정도면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다 우리 공부했던 거잖아요 선생님. 이럴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만으로는 절대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알겠지? 자료를 해석하고 실제 문제가 풀이 되는 과정에 대한 연습과 훈련 충분히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 커리큘럼으로 본다면 스텝 0, 1, 2가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물론 기출분석까지 한다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긴 합니다만 본격적인 고난도 자료 분석에 대한 게 스텝 3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베이직 모의고사 그리고 스텝 4 실전 문제 그리고 오직 모의고사에서 또 충실하게 아주 그냥 많은 문제들을 열심히 또 저희들이 또 풀이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잘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 남들 어렵다고 해도 이 정도는 다 우리가 연습했던 거 아닌가? 선생님 이 정도는 해내야죠. 이런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생소한 듯 보이지만 어? 문제가 우리 이런 거 공부한 적 있나? 이거 대체 어떤 거지? 이런 느낌을 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잘 들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능력시험,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험은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 이런 질문을 내가 과거에 받아본 적이 있나? 이런 자료를 내가 쳐다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중요한 건 생소한 듯 보이지만 과거 기출문제에서 다 한 번씩은 언급했었던 그리고 우리들이 다 같이 공부했었던 그런 내용들로 버무려진 문제들이다. 교과 개념 밖에 내용은 없다. 배운 걸로 다 풀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딱 풀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맥을 짚을 수 있는 분들이었다면 이 정도는 다 했던 건데 이거 풀만 한데 괜찮았는데 왜 다들 어렵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학습량에 따라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씀드리고요. 혹여나 지난 3월 학력평가, 5월 학력평가 저는 그때 1등급 받았고 또는 만점 받았는데 이번에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기준을 높여야 돼요. 오케이? 학력평가를 제가 얕잡아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긴 한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5월 학력평가가 조금 더 냉정하게 쉽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출제된 시험을 잘 풀어낸 것도 물론 잘한 거긴 합니다만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거기서 현실에 안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좀 더 높은 곳에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곳을 향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과정 우리가 배운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 개념이 낯선 듯 생소한 듯 보이지만 과거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해설강의를 통해서 낱낱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파고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설강의 꼼꼼히 잘 들어주시고요. 오케이? 그래. 사실 뭐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수업 내용이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 있잖아요. 그게 이 시험을 치르고 나면 우리들이 잡은 방향, 나아가는 길 이게 올바른 길이었는지 이 방향이 맞는 건지에 대한 어떤 검사를 받는 기분이야 사실은. 이 시험을 치르는 게 그런데 이번 시험 역시 우리들이 가고자 했던 방향 잘못되지 않았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검증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시험을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 그런데 우리들이 만들었던 문제 그리고 설명했던 내용들 그리고 강조했던 부분들 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나와도 언젠가 아니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고 빡빡해 보이지만 공부를 해두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 또 시험지에서 보면 어찌나 기쁜지 저희를 즐겁게 해줬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어 선생님 좀 강의 열심히 들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어 그렇지. 아직 제대로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밥상은 차려드린다니까. 입에 숟가락질 젓가락질해서 떠먹여 드린다니까요. 씹고 삼키고 흡수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해드리지는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해설강의 보시면서 저희들이 강조했었던 내용들 그리고 그 개념들이 문제 속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과거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기출문제 6월평가원 모의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하지? 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설관이 통해서 잘 한번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학습상태에 따라 시간이 부족했던 수험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시간 부족과 관련된 건 한 말씀 드리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극의 최적화된 노력이나 거기에 걸맞는 훈련한다. 뭐 이런 게 없진 않은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많이 읽어보고 많이 풀어보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즉 소위 양치기를 많이 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알겠지? 뭐 이걸 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물론 뭐 계산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인지 에 대한 고민은 뭐 해볼 필요가 있긴 하죠.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읽고 많이 풀어보는 것만으로 문제를 읽는 속도, 상황 판단을 하는 속도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밖에 없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라고 저희들이 베이직 모의고사 게다가 올해는 또 레벨 하나 더 추가해서 레벨 3까지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것들을 풀어보시고 계산해 보셨다면 그렇지 뭐 빡빡하지만 물론 시간이 많이 할애될 수밖에 없는 고난도 문제들이 있긴 하죠. 그런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쓰면서 풀어야 돼. 단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서 조금 난이도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때 시간을 확보하는 게 우리에게는 또 필요한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단원별 출제 문항 비율을 보면 크게 뭐 이렇게 특이상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문항 번호별로 이 번호는 언제나 이 주제가 출제된다 이런 정해진 거 없어요. 알겠지? 근데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3단원, 4단원이 보통은 3단원에서 3문항, 4단원에서 4문항 이게 조금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댄, 여기 댄. 근데 뭐 우리들이 배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많죠. 그 중에서 20개가 선별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뭐 우리가 이슈를 삼을 만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느낌이 조금 이제 고난도 문제들은 네 번째 페이지에 조금 몰아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에 아무래도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간 단축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숫자 계산이나 이런 산수 이런 것들은 사실 편의를 제공해 주거든.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은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계산을 시키진 않아요. 알겠지? 족보 없이, 근본 없이 숫자 막 내지는 않는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수순으로 연습을 잘 하셨다면 충분히 시간 내에 풀 수 있었던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프라약스 방향 일단 여러분들 읽어보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점수가 잘 나왔어. 어, 남들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잘 풀었는걸? 이제 하산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진짜 그러면 산 아래로 떨어집니다. 어?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되지. 그치? 절대 거만해지지 마시고요.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시험 결과가 이제 산출되고 나면 그에 있어서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여러가지 분석을 하겠죠. 어?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를 냈을 때 등급허, 등급구분점수가 어떻게 설정되고 어떻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펼쳐지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절을 또 할 거예요. 오케이? 음. 그래서 9월 또 한 번 또 출자가 되고 그거 다 반영해서 수능 난이도가 결정되는 거니까 아직은 뭔가를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다. 하지만 어? 조금 빡빡하게 준비를 해두는 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때 필요한 어떤 준비 과정이 아닌가 어? 너무 안일하게 준비해놨다가 막상 수능 난이도가 확 어? 저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버리면 이때는 대처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어?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지금껏 열심히 노력을 했다. 꽤나 많은 시간 투자를 했다. 하지만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너무 좌절되고 속상하고 지금껏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좌절할 시간도 없습니다. 오케이? 어? 어디 감히 그를 어? 그리시면 안 되고 일단 여러분들 점수가 안 나왔다라는 건 또는 모르는 게 많았다라는 건 어? 본인의 역량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알겠지? 어? 그러니까 지금껏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인 거지 그조차도 안 했다면 더 처참한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치를 좀 더 높이고 응? 어?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뭔가 어떤 습관이라든가 학습 패턴을 좀 조금 더 상향 조정한 다음에 더 빡빡하게 앞으로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까지는 몰라서 틀렸지만 이 틀렸던, 몰랐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수행하는 만큼 그런 어떤 채우는 과정에 대한 걸 하나하나 더 양을 늘려 나가는 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지? 하나의 내용들을 더 공부하고 또 하나의 내용들을 공부하는 만큼 평균 점수는 어쨌든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여러분들은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어? 어? 과정인 거니까 그런 성취감을 조금씩이라도 느껴보시면서 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해설강의 이제 할 거예요. 해설강의 듣고 어? 어? 이제 듣다 보면 느낌 아요. 아 이게 강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구나. 어? 어? 그거 이제 연결시키는 과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니까 해설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오케이? 지금의 점수가 본인의 실력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너무 거만해질 필요도 없고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고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채워나가시고 잘했다면 어? 지금 방향 잘 잡고 나가는 거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항 해설 들어가도록 하는데 참고로 해설지 분석자료는 며칠 내로 어? 촬영의 기준 며칠 내로 이제 학습자료실 그리고 오즈지구과 카페의 학습자료실에도 어? 이제 업로드가 되니까 해설지도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같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설강의는요. 잘 들으세요. 두 번은 필수로 듣는 게 좋고요. 어? 세 번까지 듣는 걸 권장드린 바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외워라 가 아니라 각각의 문제를 풀 때 어떤 암교서가 필요하고 어떤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과정으로 풀이가 진행되는지 각 문제에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맞추게 하고 어떤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을 틀리게 하는 목적으로 출제가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문제를 외우고 답을 외우는 게 그게 의미 있는 문제 풀이 공부는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해설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라며 좋습니다. 서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해설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